잉여맨 로블록스 오늘 애들한테 맛있는 요리를 해줘야 되는데 뭘 해줄까나 아 그래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걸로 오늘 요리를 만들어야겠다 자 일단은 피자에다가 오이를 오이를 팍팍팍팍 오이를 오이를 넣고 구워서 줘야지 애들아 오늘은 정말 맛있는거 해줄게 기대해 왜 설마 맛있는 피자인가요 피자 도구가 있는걸 보내 피자인거 같은데 응 맞아 자 여기 오이가 들어있는 피자란다 뭐 오이가 잔뜩 들어있는 토핑 오이 피자 그래 그래 와 이거 이거 사람이 어떻게 먹어요 무슨 소리야 오이가 얼마나 좋은건데 아니 무슨 피자에요 소스 안 발리고 빵에 오이만 있어요 원래 그게 요즘 별미란다 뭐 별미에요 우와 냄새 오이 구운 냄새 뭐 욕해 자 한입씩 배워 물어보렴 난 절대 못먹어요 잘 먹겠습니다 으으으으으우 완전 맛있다 이거 먹어봐 진짜 맛있어 완전 아니야 이게 뭐가 맛있다고 그래 어우 오이를istically 리아야 그렇게 편식하면 안좋은거야 안되겠다 그러면 피자말고 다른거 먹자 네 다른거 falou 너무 맛없다 자 그러면 샌드위치 먹자 샌드위치 샌드위치 여기 샌드위치 자 리아도 먹고 자 리아도 먹어 어때 어때 아까 거랑 다르겠지 여기 안에 설마 오이 넣으셨어요? 그래 그래 아삭아삭한 오이를 넣었단다 진짜 온 세상에 다 오이네 지금 보니까 벽지도 오이 색깔이야 난 미쳐버릴 것 같아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게 오이잖아 어쩌지 아빠는 얼굴이 오이같이 생겼어 아 왜 아까부터 자꾸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오이 피자도 맛있고 오이 샌드위치도 아삭아삭하니 맛있기만 하구만 무슨 소리야 맛이 완전 황청길 같구만 뭐? 너 진짜 오이예요 좋은 점을 하나도 모르는구나 오이는 여름에 오이 냉국을 해보면 완전 시원하고 오이는 완전 피부에도 좋고 오이팩을 해줄 좋고 먹어도 좋고 이렇게 완벽한 음식이 어딨다고 그래 자꾸 그래 리아야 오이가 얼마나 아삭아삭하고 수분감이 엄청난데 그리고 쌈장에다가 찍어먹으면 얼마 맛있어 맞아 맞아 저 안 먹어요 자 그러면 리아야 아빠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아빠랑 내기를 해서 이기면은 다시는 오이 요리는 안 해줄게 정말이죠? 응 하지만 내가 이기면은 넌 평생 오이만 먹어야 돼 그리고 피부 색깔도 오이로 바꿔야 돼 엄청 귀엽다 알겠지? 자 그러면은 내기하러 가보자고 갈려 제발 이기면은 아 도착했다 얘들아 아빠 차 뽑았잖아 오이차 우와 오이차 너무 멋있다 자 그리고 여기 오이 오이들 오이 완전 좋아 오이 완전 좋아 여기서 살기 싫어요 리아야 저 죽을래요 리아야 오늘 메뉴는 오이 케이크란다 얘들아 이거 오이 있다 이 오이랑이 가까이 붙어있으면 수분감 때문에 피부가 좋아져 오이팩해 오이팩 피부 완전 좋아 리아야 내 얼굴에 붙어있는 오이팩 한 점 먹어봐 그래 먹어봐 우와 그거 진짜 맛없겠다 리아야 만약 니가 나보다 먼저 올라간다면 오이 음식은 평생 안 해줄게 하지만 내가 이긴다면 파마첵스에다가 오이를 넣어서 쓱싹 비벼줄거야 자 제약자는 오이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아무래도 좋아하니까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거같아 당연히 오이는 꼬부라 갈린다 해도 맛있을 싫어하는구나 아파 아 이럴수가 제약자님 그거 왜 만드셨어요 싫어하면서 역시 오이는 먹으면 안되는 음식이야 하지만 야 여기 맛있는 오이 있네 오 이거 수분감 봐 피부 좋아졌잖아 벌써 어느 길이 진짜일까 와 이거 어느 길이 진짜냐 난 알고 있는데 가짜가 있다는건가 여기다 여긴가 여기다 잘 가시고 야 야 좀 알려주지 그랬어 오이 무치면 얼마 마시는데 맞아 오이 무치 완전 밥도둑 밥도둑이야 그거 쓱싹쓱싹 먹으면 벌써 군침 돌았잖아 생각만해도 그 아삭아삭함 음 맞아 나는 여름 되면 밥 먹어 수박 안먹어 오이 먹어 어 뭐요? 아니 그정도면 오이에 밥도 비벼먹겠는데요 그럼 네? 이제 반 오셨습니다 오케이 역시 이분이 맛을 잘 아시네 오이는 역시 반으로 잘라가지고 어 초고추하게 딱 찍어서 먹는건디지 자 거울보드 옆에 블럭과 같은 위치에 점프하세요 아 이게 무슨 말이죠? 거울보드 옆에? 으악 으악 으헤헤헤헤헤헤헤 구독 아 이름만임 저 얼굴 별로 안좋아하다네가요? 평생 안 먹을생각이니까 님이나 드세요 네일치 그래서.. 깐득 거리지 마 자.. 니아가 cane 도착했네 니아 나도 오이.. 오이 싫어할게 방해하지마 오이가 제일 싫어 진짜요? 여기 어디 가? 거울이잖아요 또 다른 내가 있음을 알아야죠 여긴가? 당신의 또 다른 건 거기 있죠 ㅜㅜㅜ 으아오오이 미끌미끌 한방에 죽어요 헥? 어? 그럼 한방 샴푸는 한방에 샴푸가 되는 건가요? 뭐래? 이게 뭐야 미호를 봤는데 미호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야? 미호가 어떻게 왔지? 미호방해해야겠다 불가 Șter BU stop U L 미호도 왔나요? 아니요 미호 떨어졌어요 미호는 진짜 평생 오이의 숨에 살아나 여깄네 수추멓다는 오이를 버릴 수 없는걸 거짓말치지마 못하는 주제 미호야 이거 벌칙 있는 거 알지? 응? 벌칙 있으니까 따라와 좋아요 자 니아야 우리는 오이 점프음을 깨서 오이가 되지 않았어 벌칙으로 미호가 오이가 되었단다 야호 실적 우와 얼굴 뭐야? 얼굴 오이가 된 게 아닌 거 같은데? 그럼 미호의 화장 전이다 으아아아아아 나 완전 오이가 돼버렸어 나 오이가 오른손 배터리처럼 오이가 되고 싶진 않았는데 오케이 그러면 오늘 미호로 어? 무침에서 오이 무침 해먹자 네? 안 돼 도망가 아악 아악 니 얼굴이 청량해졌어 오늘 오이를 살 필요는 없겠다 오늘 이걸로 무슨 요리하지 아악 너무 잔인해 왜 이거 배터리 똥 구독 뿅 좋아요 삥 안녕